원뱅크샷 접시로 쳐야하는 배치입니다. 어떤 당점과 회전으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? 상단 당점이나 하단 당점은 불필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중단 당점을 사용하고요. 회전력은 3팁 이상일 때 가장 득점 확률이 높습니다. 세게 치면 쿠션의 반발이 커지면서 이 또한 불필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맞을 만큼의 약한 힘으로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. 후구 배치를 생각했을 때 세 공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난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. 세게 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